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이제 때는 1996년 3월이 되었었는데요. 쪼웬나는 애들 몇 명을 데리고 일보러 나가고 없었고 아지트 안에는 남은 몇 명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. 이 몇 명은 바로 제일 친해서 요 맨날 똘똘 뭉쳐다닌다는 탕리장 야바 싸화였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새놈은 지금 이 이야기 중에서 캐릭터가 제일 강력한 새놈인데요. 심심해 난 그들 셋은 엉클이고 앉아서는 헤드레를 불러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너희들 얘기 한번 해봐라. 이 우리네 조직에서 누가 제일 센가 말이다. 그러자 싸화는 당연히 우리 쪼웬나 형님이죠. 아니면 그 누가 감히 우리 맨날 형님 앞에서 막 할 수 있답니까? 하지만 야바는 쪼쪼하게 받아보면서 그 뜻은 너 어차피 탕리장 너가 제일 센다고 해달라는 게 아니야. 라는 뜻인데. 하지만 탕리장은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합니다. 아이다아야 우리 이 조직에서 제일 센 거는 다름 아닌 저 류수왕이다. 어? 뭐라고? 사실 이때 곁에 류수왕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류수왕은 마침 그날 수금을 다 마치고 이 애들한테 돈을 나눠주려고 찾아왔었는데 아니 근데 이 괴물 같은 것들이 왜 갑자기 내를 제일 센다고 죽혀 세우려는 거지? 류수왕이 휘두부대해서 눈치나 슬슬 보고 있는데 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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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가 나서서 의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. 아니 류수왕 저놈은 싸움 만나면 맨날 제일 먼저 도망이나 제치는 놈인데 저놈이 뭐가 센냐고요. 그러다 탕리장 너희네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. 우리 류수왕 큰형님이 할빈시 공항국 부국장이 차를 운전해 주더니 아주 거물이 되었잖니 맨날 이 벤츠를 딱 타고 이 핸드폰을 딱 잡고서 어이 어 어 아 그거 어느 어느 그 경찰서 부서장은 그랬노? 그 경찰서장 어제도 나랑 함께 사우나도 가고 이 떡도 함께 치고 겁나게 친하지 내 전화 한 통이면 일이 다 해결돼요 이러면서 얼마나 세야?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네는 뭐야? 맨날 칼총포나 잡고 목숨이나 내 거는 것들인데 어떻게 저 류수왕 어르신이랑 비교가 되니? 예? 이거는 지금 대놓고 류수왕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 탕리장 형님의 그만하십시오. 무슨 일이 있으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. 그 혹시 제가 한턱 거하게 쏘면 되는 겁니까? 아하 그제야 탕리장의 얼굴 색이 환해지면서 그덕그덕이는데 그래 역시다 역시 봤냐 이러한 눈치가 있어야 이 경찰국 부국장님을 모실 수 있는 거야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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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수왕아 오늘 어디로 안배할 건데 그러자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우리 아니면 그 지쇼왕 형수님이 가게나 가볼까요? 뭐? 다들 인상을 지푸리면서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그 가게는 맨날 가도 그 아가씨의 그 술안주인데 그쪽으로 가서 뭐하네 또한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원래 다 공짜인데 너 너 류수왕 너희놈 이렇게 세골을 쓰기도 있냐? 네 사실 이때 탕리장은 계획이 다 있었다는데 할빈시 남강구역에 크라운 플라자 호텔이라고 새로 썼는데 이 그쪽의 아가씨들은 다들 광주에서 들여온 새로운 얼굴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집이 대호텔 안에서 하는 데라서 엄청 비싸서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뭐 그랍시다 뭐 오늘 이 류수왕이 술부터 시작해서 사우나에 떡까지 한 코스로 쭉 다 시원하게 쏘겠습니다. 하우 하우 그렇게 류수왕은 이놈들을 데리고 이 제일 최고급이 숲자리부터 가지고 이 거하게 한 잔 뒤에 사우나에 찾아갔었는데 이 호텔에 있는 사우나는 그 당시 96년도에는 전체 할빈에서 최고였었다고 합니다. 하여 이 호텔과 사우나는 아직까지도 그 할빈 난강구역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와 이 안에 이 환경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? 안에는 뜨거운 물과 찬물 이 따뜻한 물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규모들은 이 다들 큰 수영장처럼 널찍했다고 하는데 암아암아 야바와 사화가 아주 제대로 신이 나섰으며 그 물 안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어가는데 여 그 물 안에서 이 퍼덕퍼덕 거리면서 물장나를 해대는데 말입니다. 아야야야 야 저기 뭐야? 그런데 말이죠. 야바와 사화가 들어가서 이 꿈틀꿈틀 대자 이놈들 주위의 물이 갑자기 시꺼멓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 너희 두 놈 이 밖에서 먼저 샤워를 좀 하고 들어가라 이놈들아 아니 네 놈들 대체 몇 년 동안은 안 씻은 거야? 그건 이놈들이 몸의 떼 때문에 이 큰 수영장의 물이 다 시꺼멓게 오염될 거라 하지만 이 두 놈은 듣지를 않았었고 계속한 물장나를 촥촥 쳐대면서 신나게 놀아댔다고 하는데 이 때까지 다 밀고 보니 밤 8시쯤이 되었었고 그들은 바디타올 한 장만 걸치고는 위층으로 척 올라가는데 위층의 널찍한 룸에는 크고 편안한 의자들이 있었고 놈들은 각자 의자에 앉아서 팔쩍하게 있는데 근데 이 그들 정면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있었는데 창문 커튼으로 이 쫙 다 막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응? 저쪽에 뭔가 다른 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창문 커튼이 싹 다 가려워서는 안 보이는 거였었는데 이 류수왕은 자! 여러 형님들! 이젠 그 머리빵들이 즐비한 그 창녀촌으로 가지 말고 에? 놀겠으면 이러한 데 와서 놓으세요! 봐요! 얼마나 좋습니까? 얘들아! 진행시켜라! 류수왕의 얘기가 끝나자 그들 정면을 막고 있었던 커튼이 쫙 열리는데 그런데 말입니다! 커튼 저쪽에는 거의 백여명이나 되는 아가씨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커튼이 열리자 다들 서로 자신이 은밀한 부위들을 보여주면서 서로 뽑히겠다고 애를 빡빡 쓰고 있는데 와! 그러자 말입니다! 탕리장, 싸화, 야바, 이 새촌놈은 입을 떡하니 벌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러자 류수왕이 우쭐해나면서 얘기하는데 야바야! 싸화야! 거 맨날 머리빵 창녀촌으로 좀 가지 말라야! 거기 아가씨들은 이 손님과 한판 철철철석이 끝나면 뭐 하는지 아니? 그것들은 다들 귀찮다고 씻지도 않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자그마한 술병에다 물을 받아서 대충 뭐 한두 번 촉촉 적시면 끝! 그리고 또 그 몸으로 다른 손님을 받는다는 게 아니겠니? 에이! 내는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는 다시는 안 갔었다 그러자 곁에서 야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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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가 의견이 많은데 너 이놈! 내 머리빵 창녀촌이 이쁜이들 모욕하지 말라! 였었는데 하지만 류수왕은 필시 웃으면서 얘기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봐라! 여기서 초이스가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라고! 에이! 하우! 하우! 다들 자신이 입맛에 맞게 초이스를 다 봤는데 말입니다 안에서 뽑힌 아가씨들은 글쎄 다들 환히 보이는 그 앞에서 함께 깨끗하게 샤워를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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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회눈까리 야바는 눈앞이 광경이 너무나도 황홀하여서 맨날 아바아바 거리던 게 이 아바의 바짝도 못 꺼내고 멍해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! 류수왕 쏜 거! 좋습니다! 에이!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? 잘 먹겠습니다! 싸화 이어 탕리창도 혀를 끌끌 차는데 류수왕아! 내 평상시에 너한테 의견이 많았었는데 에이! 오늘 보니 아주 화끈한 친구였었구만! 우리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에! 탕리창이 그새 류수왕한테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화끈한 떡 한 판을 준비해 주자 이놈들은 모든 오해가 다 풀리고 요 새로운 의형제 관계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야바는 발자장 일어나서는 다짜고짜 그 아가씨들 대기실로 쳐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룸에는 유리창만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없는데요 에이! 야바! 야바! 요 화끈한 외눈까리 야바는 그 유리창에 대고 대가리를 딱딱 박아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쳐들어가서 빨리 저것들을 먹어야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에헤! 야바야! 진정해라! 진정해! 어? 여기는 이 머리빵 창녀촌이 아니다 저 아가씨들 팬티에 달린 숫자가 보이니 저 숫자를 보고 초이스를 하는 거다 그렇게 다들 각자 아가씨들을 껴안고는 자신이 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철설철석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요번에는 뭐가 문제였을까요? 8시 반이 넘어서 시작해서 9시가 되니 류상은 이미 다 끝내고 담배를 뻣뻣 피워대는데 너 기술이 아주 끝내주던데 좋았다이 너희네 한 판에 888윈이었지 그러면 그 롱타임은 얼마냐? 오늘 나가지 말고 우리를 쭉 서빙을 해주는 거 말이다 네 그러자 롱타임은 2000윈입니다 그 96년도에 이만한 떡값이면 엄청난 건데 보통 사람들 월급이 그냥 몇백윈쯤 됐을 때였음이 말입니다 오늘 내 의형제들을 다들 롱타임으로 모셔라 알았나? 혹시라도 바꾸고 싶어하는 놈이 있으면 마음껏 바꾸게 하고 어찌됐든 다 내 의형제들 입맛에 맞게 제대로 안배해라 이 말이다 그렇게 다들 그날 밤 아가씨들을 끌어안고 잠자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밤 9시 30분쯤 되자 이 호텔 앞에는 또 다른 벤츠 한 데가 척 도착을 하는데 여차 문이 철컹하고 열리더니 이 민크코트를 쫙 뺏은 죽는 남자가 내리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놈은 술에 떡이 되어서 비틀비틀대며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프론트에 도착하자마자 돈 따바를 확 미치는 거였었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? 훈깡 어르신이 아니십니까? 이놈의 이름이 훈깡이라고 불렀었는데 40대 중반에 이 돈을 막 부리고 다녀서 다들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으아 오늘 너무 많이 묵었다 그 저번에 내를 모셨던 그 아가씨 몇 번이던가? 그 아가씨가 아주 잘하던데 요번에도 개로 안배해라 자 팁! 훈깡은 다짜고짜 팁으로 또 따로 500위원을 맺혔다고 하는데 네 더 이상 말 안해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? 뭐 자신을 서빙할 아가씨도 아니고 그냥 프론트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뿌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러자 프론트 직원들은 헤엥거리면서 요 빨리 아가씨를 안배하려고 전의 기록을 펼치는데 말입니다 어라? 이 아가씨가 지금 룸 안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물론 오늘 나온 조애나 일당들 중에서 누군가를 모시고 있겠는데 그럼 과연 누구였을까요? 류수왕이요? 야바요? 싸화요? 아니면 탕리장이였을까요? 네 참고로 이 중에서 야바와 싸화 이 두 놈은 아가씨를 한 명만 드리고 밤을 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꿔댔다고 합니다 아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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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외눈깔이 흉측한 야바는 오늘 류수왕이 쏘는 거니까 내 류수왕 이놈을 떡으로 파산시켜버릴 거다라는 각오로 아주 혀를 가로물고 여러 여자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훈깡이 차는 아가씨는 바로 그 탕리장을 서빙해주고 있는 8호 아가씨였었다고 합니다 탕리장도 원래는 여러 명을 막 바꿔서 류수왕 이놈을 좀 한번 톡톡히 털어보려고 했었지만 어라? 이 8번 아가씨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그냥 이 8호 아가씨를 롱타임으로 쭉 남겼다고 하는데 하지만 요 문이 똑똑 거리더니 매니저가 그 아가씨를 잠깐 나와 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밖에서 그 지금 훈깡 손님이 왔는데 너를 지명하셨다 어쩔래 그쪽으로 들어갈래? 라고 묻는 거였었는데 네 사실 이러한 아가씨들도 손님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을 하고 가린다고 합니다 훈깡은 번마다 이 천위인이 아니라 따로 또 천위인식 팁까지 더 주는 대박 손님인데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리고 이 탕리장의 꼬라지를 딱 봐도 돈이 없어 보였고 오늘 이 자리 쏘는 것 또한 류수왕이란 걸 다 눈치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남자들 몇 명이서 함께 노래방으로 찾아가서 아가씨를 찾잖아요? 근데 이 내 곁에 아가씨가 낸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유독 그날 숫자리를 쏘는 그 친구한테 깍듯한 경우를 보셨나요? 아가씨는 다들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하여 이 8호 아가씨는 다짜고짜 탕리장의 룸에서 나왔었고 매니저는 일방적으로 그 탕리장한테 통보했었다고 하는데 자 손님 금방 아가씨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급급히 가봐야 돼서 보냈습니다 그 다른 아가씨로 초이스를 다시 보세요 네 아가씨 바꾸는 비용은 우리가 안 받을 테니까 뭐 뭐 탕리장은 발따덕 일어나는데 이놈들이 지금 내를 바보 멍충인가 하니 니놈들이 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고 요 쨍쨍거려서 내 이미 모든 걸 다 들었다 근데 뭐 어쩌고 어째? 네 그러자 이 매니저는 매우 언짢아졌다고 하는데 하차 바꾸라면 바꾸라 어? 이 같은 돈으로 아가씨 하나를 더 놀게 해준다면 고맙습니다 형님 하고 냉큼 받아 먹으면 되지 뭐 그래도 싫으면 그냥 꺼지시던가 뭐? 네 그러면 이 아가씨 매니저는 왜 손님과 이렇게도 셀냐 할까요? 요 한마디 개도 자신이 주인을 보고 나댄다고 이놈도 자신이 사장이 그만큼 되니 하느냐 하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탕리장은 누굽니까? 다짜고짜기 곁에 유리로 된 담배재더리를 확 던져버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매니저는 못 맞추고 이 곁에 있던 TV를 짱그랑 하고 박살냈다고 하는데 허추 이놈봐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어? 너 돈이 많니 이놈아? 이 매니저는 겁도 없는 젊은 피인지라 그 탕리장한테도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무전기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데 보안팀! 보안팀 어딨니? 여기 8호 아가씨 룸으로 오라! 네 하지만 이 탕리장은 더 기회를 주겠습니까?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그 매니저를 냅다 때려 눕혀 제압하고는 놈이 팔을 뒤에서 꽉 잡는데 하 이놈아 이거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엉망이네 이거 어이 내가 누군지 좀 물어보고 까불었어야지 그렇게 막 갈렸어야 쓰나 너 이빨 꽉 악물어라이! 탕리장은 자신이 군도를 확 빼들고는 놈이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리려고 하다가 그나마 불쌍해서 이 대퇴다 콱 찌르고는 쫙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으아악! 이렇게 되면 휠체어 신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생 동안 짤뚝짤뚝 거리며 사는 신세는 면치 못하겠는데 여 탕리장이 자신이 군도를 쑥 뽑아서 놈이 옷에다가 쭉쭉 닦아대고 있는데 문이 발칭 열리면서 4명이 건달 놈들이 들어오는게 아니겠습니까? 매, 매니저니? 이 네놈은 땅바닥에 누워있는 매니저를 보고 심히 당황해 하면서 다른 비수를 뽑아서 꽉 거머쥐는데 어허... 칼들을 뽑았다! 함 해보시겠다! 탕리장 역시 자신이 위통을 확 벗어버리고 자신이 군도를 꽉 잡고 전투 자체에 들어가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그 탕리장의 위통에는 총알에 맞은 자국에 뭐 칼에 찔린 자국들까지 가득 남아있는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 이야기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탕리장은 산탄총에도 맞았었고 이 칼에도 찔렸었고 어디 한군데 성안대가 있었겠습니까? 이러한 실전에서 남은 상처 자국들은 그 몸에 청룡백코를 문신한 문신 돼지들보다 이 백배는 더 무섭다고 합니다 흥! 너희네 같은 뽀송뽀송한 피레미들도 뭐 다 건달에 속하니? 와라! 내가 진짜 건달 자국들을 남겨주마! 예? 건달 자국을 남긴다고요? 이건 뭔 헛소리죠? 여! 으아! 탕리장의 군도를 움켜잡고 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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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언아 더 있니? 어디 다 들어와 말하고 해라 이거더라. 탕리창 이놈이 온몸에는 땀바닥에 쓰러져 있는 놈들이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는데 딱 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인데. 그러면 이 큰 대호텔의 유흥가에 뒤를 봐주는 깡패가 고작 요 4명이겠습니까? 네 그럴리가요. 저쪽에서는 대듬 거의 20명이나 되는 놈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는 놈은 단단한 덩치에 위통에는 백호가 쫙 문신되어 있는 놈이었었는데 또한 이놈들은 다들 오른손에 큰 칼들을 꽉 잡고 기체 등등하게 걸어오는데 딱 봐도 보통 놈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탕리창이 아무리 한가닥 한다지만 이 20명과는 상대가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콩콩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쨔쨔!